나랑 놀자 왜 어깨를 잡아! 그쯤 어깨가 있을 줄 알았는데 머리 안 나 구라치지 마! 정답실에 책을 두고 왔어 넌 어차피 봐도 몰라 아빠라 몇 가지가 없냐? 뭐 꿈만 먹어? 아까만 놀자 지현아 지현아 뭐 한 달까? 진짜 교육과 생긴 거였어! 토요일 날 봤어 왜 그러지? 어디로 가야지? 어디로 가서 놀지 추천해 아까만 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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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나 안 좋아한다는 건데 네가 날 좋아한다고? 아 미쳤냐? 아 내가 아니야? 풀리가 없잖아 아까만 놀자 이제 어떻게 해야 아주 멍청한 인생 나고자 지금 같이 갈 거지? 제가 딱 싫어하는 파이빙 같니? 벌써 다 왔네 들어가라 가는 길 안 심심해? 내가 데려다줄까? 짜증나가지고 여자친구 찾았대 어 어? 사랑해? 사실 혼자인 게 너무 무서워서 시정 많이 안 좋던데 그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같네 보니까 좀 있을 때 같이 좀 잘하지 그랬냐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? 왜 그걸 몰랐을까? 어? 네가 연애하면 다 알게 되는 거야 강파랑 너 강파랑이 너도 알잖냐 걔가 워낙 유별나서 그럼 네가 챙겨 나까지 귀찮게 하지 말고 강파랑 어디 있어? 너가 뒤떨어졌다고? 혼자 가는 거보다 둘이 가는 게 낫잖아 가자 너 혼자 두고 가면 안 될 거 같아서 너 혼자만 세상 지금 다 짊어진 것처럼 그러지 말고 힘들면 누구한테 기대거나 의지해보라고 그럼 생각보다 괜찮아질 수도 있을 거 같잖아 빨리 와 데려다줘 기상캐스터 여러분 저기 수어 여행 우리 몸 우리 hj